아 대박 자 크루아쌍 코네브 여기 또 옥수수가 착 깔려 있고 안에 아 맛있겠다 옥수수가 양념 돼 있는 거예요? 약간 스윗하게 아 일단 브런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루아쌍 샌드위치를 잘 먹죠 그럼 이런 아 저거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크루시토 크루시토야 저게 해놓고 잼이가 너무 좋지 저거 무슨 잼이에요? 이게 약간 블루베리 아 라즈베리 잼이에요 라즈베리? 네네네 그다음에 이 치즈를 치즈를 살살 펴줘서 어우 맛있겠다 샌드위치 맛있겠다 오 왔어 야 이거만 먹고 네 아 매니저분 오셨네 맛있다 근데 여기 맛있어 엄청 맛있다 맛있지? 너무 맛있어 이거 그치? 뭐야? 이거 진짜 맛있다 찜이다 찜 야 개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약간 쇼크림 붕어빵 플러스 약간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으면서 저도 사실 단 음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럼 뭐라 먹어 우유랑 먹어요 커피랑 먹어요 아니면 저는 락토프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커피로 계약기간이 안 끝났군요 네 저도 그래서 커피에 왜 닿기 쓰란경이야 왜 닿기 쓰란경이야 나네 아 삐뚤어졌어 저 원략적인 비가 제산들이 한처럼 이언나봐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있었어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어 왜 저래요? 제 말 좀 드렸어요 고소한다니까요 오케이 하이 doesn't 거기에 가지 마시아 사장님